슬픈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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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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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를 배 안하면 상대가 있을까요? 겨우 글쎄 모르겠네 리엔즈가 쓸 확률도 높지? 겨우 영수 근데 막에서 다 룰루만 하던데 룰루 살면 겨우 용수님. 3일 만에 100점 떨어졌어 아하 우리팀 그 기세대 깜짝이야 하지마라 야 이거 만약에 리븐 밴 안했는데 제이스 밴드하면 어떡해 그러게요 그럼 리븐 밴해? 모르겠어요 다른거 밴도 되요 어차피 선픽으로는 안나오지 야 뭐 밴해 뭐 밴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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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밴해 리븐 자라자 밴할게 없 밴할게 없 적팀은 원딜이 누구지? 종타기 종타기 엘리스벤 야 뭐부터 뽑을래 얘들아 뽑을거 없으면 제이스 뽑죠 제이스 선픽? 네 해도 돼요 야 근데 제이스 우리가 미드로 써도 되잖아 우리 하루에 보니까 제이스 미스도 존나다던데 탈리아를 먼저 뽑죠 탈리아 뽑던가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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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법의 배틀로 바위를 엮어내리라 우리가 탈리아를 계속 보여줘가지고 강대면을 시키는게 훨씬 좋아 가져올게 또 몇개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엘리스같은것도 있고 블루팀에서 얘기네 레진 이거는 리신 가져와야겠다 그치? 그라 상대로 리신 앨리스 밖에 없잖아 아 렉사이도 있네 네 렉사이 할게요 렉사이 아 오케이 오케이 미드카르마인가? 미드카르마 같은데 제이스 먼저 뽑고 아 이것도 트위치 아 이거 형 룰루 먼저 가져오자 바텀은 숨겨주고 그냥 바텀 숨겨도 돼요 블리츠해도 되네네네네 룰루나 보기 트위치 또 룰루 카르마 이거 할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룰루 먼저 가져오자 룰루 먼저 가져오고 블리츠는 별로야? 아니 이거 만약에 블리츠 뽑고 최대한 룰루 트위치하면 우리 무조건 그때처럼 개죽음 당해요 형님 그래? 아니 어제도 어제 APK도 똑같이 룰루 카르마 그 코그모 했는데 아 그래요? 바루스 바루스 우리가 블리츠로 이겼잖아 나 바루스 괜찮아 아 그러면 다음판 한번 블리츠 한번 해보실래요? 어 다음판 해볼게 아 이번판 내 생각 잘 모르겠다 룰루 먼저 뽑기였지 않아? 아 뭐라고? 아니 아무도 말을 안해서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원딜 안 나오면 상대 트위치 이런거 잘라도 돼요 오케이 그럼 정글 좀 밴하겠다 렉사이 미신 밴나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저 그럼 그냥 카릭 쌀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느낌이 왔어 뭔가 탑 그라가스로 돌릴 것 같아 싸이오 톰 싸이오 헛다리에 우식이 짚어버려 어? 이러면 뭐할래? 바텀 짜증나는거 해요 원딜 밴하자 원딜 밴 원딜? 하드캐리 원딜 같은거 네 자야같은거 하경이 하는게 자야 코그모 트위치 코그모는 괜찮을거 코그모는 주자 그냥 코그모는 주고 자야 트위치 코그모는 터트릴수있어서 근데 우리가 트위치 쓸수도 있잖아 렉사이 왔네 렉사이 리신 밴나네 그러면 나 트위치부터 자른다 자야부터 자를게 자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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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 블리츠같은거 블리츠같은거 많이 쓰죠 블리츠? 근데 블리츠 안하고 그냥 CC있는거 해야될거같은 블리츠 저희 초반부터 이겨가지고 이겨 복잡해지겠네 난 못보겠지만 뭐 밴날까? 그냥 트위치 밴나죠 트위치 트위치? 근데 하드케일이 원딜 없는데? 코그모 코그모 하나 밖에 없어 코그모 하면 근데 터질텐데 라인전 싸이온 ADLP 다 있었나? 라인전 좀 더 빼고 CC있는걸로 정글 뭐 할게 카직스 밖에 없지? 지금 보노야 네 그런거 같아요 이달리? 이달리 좀 부질거 같고 이달리 괜찮긴 한데? 자신있는거에요? 고노 자신있는거 하자 원딜을 바루스 바루스 저 누누 뭡니까 저 누누 뭡니까 누누 서폿 아 뭐야 나미래 나미 4픽 나미래 누누 나미래 고고만하네 이 씹을 이 새끼들은 픽 이상하게 할거면 서포터 픽 말고 다른걸 뽑아야 우리가 아 저거 뭐지? 하고 물어볼텐데 시발 누누을 뽑아나오니까 진짜 서포터 픽을 해놓으니까 이걸 시발 긴 말 안봤으면 어떡하냐 게임이긴거 같은데 이거 밴픽 너무 좋은데 나는 항상 그랬듯이 맞으면서 큰다 스노우볼 실수만 안하면은 그냥 이길거같애 어 저거 싸이온 라인전 은근히 존나쎄 제이스한테 비비나? 근데 진짜 CS 다 포기하고 딜교만 하면은 딜교 이겨요 저거 제이스 상대로 다 그래도 가자 저 경기보면서 해설하고 개꿀 빨겠습니다 화이팅하십쇼 화이팅 화이팅 여행 해당하십쇼 여행 데드나하십쇼 VATAN이 질라나? 라인전 모르겠어 나미 쿠그모 모르겠네 그래 반반만 가져도 제가 계속 갈수있어요 오케이 저만 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 탑 2다 오케이 오케이 나의, 나의 패시브를 줄여놓고 있을게 나의 패시브를 줄여놓고 있을게 제이스, 제이스 갱플랭크 아 근데 진짜 멸망적 바탕 여기가 대쟁이네 어, 밤망하는 것도 만족해 홀리 홀리 인정 니 마음속에 공포가 보이는군 아니면 저희처럼 5만원씩 딱 선물해서 수와문제 없게 딱 어? 어? 그래? 근데 이거 뭐지? 이런말 해도 되나? 철구팀은 아니 이런말 하면 안될것 같아요 뭐? 40받았다는데 그거는 2만개 스폰한거잖아 미친놈아 아, 킹수저니 킹수저 2만개 스폰 상호형 요즘 별풍 많이 받아서 알아서 챙겨줄거니깐 그런말 하지마라 애들아 우리 그래 스폰 안붓나? 난 씨불새끼들아 너희땜에 그 뭐야 우승 상금도 안받는데 이새끼들은 그냥 5만원도 선물해주고 치킨도 선물해주고 이 새끼들은 남의 덩이 더 끄모인다더니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갑자기 겁나 빡치네 진짜 상호형 상호형 인정하는데 저는 뭐해요 니는 돈 벌잖아 솔직히 니는 돈 벌잖아 철구형님 여러분 저도 철구형님처럼 돈 많이 벌면은 저도 진짜 제가 사비로 애들 돈 다줄 수 있어요 돈을 잘 버시잖아요 철구형님은 저는 심지어 갱승제로 이 새끼보다 돈을 못 벌어요 칠합니까? 맞다니까 저 새끼 나보다 별풍도 더 많이 받아 진짜 솔직하게 와 씨 와 씨 듣다 보니 이 인물 얘들아 화이팅 하자 화이팅 이겨보자 얘들아 얘들아 너희 지금 갱제 무시할 때가 아니다 갱제가 엄청난 인물이야 실제로 만났을 때 방송 안 할 때 한번 물어봐라 갱제 자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야 오토바이 뒤에 다면서 이래서 돈을 많이 벌지 진지하게 물어봐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 남이라서 도란 법해야 나올 것 같은데 자 상대는 원딜 많이 몰아주는구나 저쪽팀은 우리팀은 원딜 몰아주는 조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억울해 근데 너희 몰아줘도 못하니까 몰아줄까요? 그렇지 야 진짜 니네들 한번 몰아주라 나 진짜 몰아주면 못하면 버려도 되는데 진짜 여기팀은 나랑 한번더 야 그러면은 다음판에 하룽이 미드 카르마하고 내가 룰루해가지고 트위치 한번 해봐 네 한번 해봐 나한테 스포트라이프가 스포트라이트야 이 빙신아 라이프가 아니고 탑은 그럼 뭐해드립니깐 탑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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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좋나 걸어 야 원딜 다 살려 야 아이 번해 보노는 아이 번해가지고 쉴드좋나 줘 계속 구원주고 아 진짜 원딜 한번 살려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라 보온는데 어디? 여기여기여기여기 야 일단 얘들아 화이팅이다 이겨보자 화이팅 예 오케이 일단 이기고 생각하자 네 이겨볼게요 야 근데 이거 그라가스 아래동산이라 바텀좀 살해야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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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이 땡길까 갱제야 뱅 어차피 땡겨 죽걸려 코고나미라 이거 쳐서 일로 모아야되요 아 오케이 오씨 다운했잖아 여기 리시 리시했어 이거 쳐요 이거 쳐요 나이스 탑 안 보입니다 탑 안 보입니다 탑 안 보입니다 탑 왔습니다 니네 선 선유령 조금 쎄구만 조금 쎄구만 나이스 쳐요 아직 안 쳤어 와드 없음? 영재야 여기 와드 오케이 즐겨도 될 것 같은데 한 물약 탔음 아직도 와드 이제 삼거리와드 아직도 블루를 안 치는데 원래 갔으면 블루 안먹었다 조금 무서운데 이거 치고 있다 형님 집 가시나? 형님 형님 해볼까 이거 다이브? 집 가요 집 갔어요 근데 오케이 집 안 갔으면 되는데 아 지금 끊으려면 끊을 수 있었는데 끊어볼걸 바텔 탑노트 실드 있다 여기서 목표 타야겠다 8,3,5, 바텔 아마 이거 지금 이거 먹고 있을거야 그리고 이거 먹고 예 바텀 조심 그럼 바텀이네 무조건 오케이 받은 사릴게 탑 서로 노틸이에요 오 와드 받는 척 줄였고 갱제야 오우 좀 조절해도 되겠는데 어차피 코그모 딜 못해서 내가 견이 걸면 뭐야 저거 이거 오리도 엄청 쌤 일단 흠 턱 쪽입니다 싸워도 이기겠다 이제 네 무조건 이길 듯 뒤에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드 노아드 이제 와드 박으러 갑 여기 박혔다 나 밑에 두껍고 클라하스 부인 말좀 하십쇼 오케이 야 남이 안보여 남이 안보여 미드 조심 오케이 네 미드 스펠 빼겠다고 여기 조심해 네 형님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와 와드 박자마자 왔어 이거 소리 바로 뛰어나왔네 어이구 용포죽 시전해버렸다 이거 이거 나나팀 할때만 그런거야? 모르겠어 여기 딱 느낌 와가지고 와드 박았는데 바로 뛰어나오네 시작이 좋지 않았나 좀 사릴걸 그랬나 아 지금 몰래 갔다오면 안되겠지 와드 내 뒤대 시야전 다 맞아요 아닌가? 답 썰어놓은거 걸렸다 맞아요 발상공 아 내 대포 갔다온 밤바님 저 이제 2번 라인에 6렙 들고 밀 수 있거든요 오케이 중화자 카르마 텔일도 없음 저기있다 들어갔어 아 이거 들어가도 돼 이거? 걸렸다 이거 탑 뭐야 싸이온 안보여요 싸이온 그냥 라인 밀고 바텀 보자 오케이 라인 땡겨진다 지금 정글먹어 그냥 스펠만 빼도 괜찮지않나? 싸이온이 아 알겠네 얘 왠지에 오지게 해야겠네 딘 탑이 나와버렸 커터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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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라인 됨 가는 중 가는 중 탑 서로 노텔 오케이 잡았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크라 노궁 폴드 없어 나이스 아 힐쓰지 말지 힐쓰지 말지 힐쓰지 말지 맞을줄 알았는데 야 근데 이거 힐 있었으면 야 굉장히 힐 있었으면 아까 그 카직스 맞을때 썼으면 안됐어? 아니 이거 이속 빨리 잡으려고 한건데 제가 평타 한번 더 날리려고 한건데 죄송합니다 하롱이 나이스 시야석부터 산다 나 오케이 야 갱제 3킬 갱제야 그렇게 좋아하던 원딜 몰아주기 나왔다 갱제야 어 한번 해보자 하보 뭐 반방하고 있긴 한데 어 근데 플래시 있어서 잘 모르겠.. 마나가 없었지 일단 야 카르마 텔있다 얘들아 나 이제 걸어간다 카르마 텔있다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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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텔 없대 텔 없대 아 나 인슈 맞췄어 마나 없어 얘 채운다 플래시있다 와드 없냐 여기 어 그라가스 간거 조심 그라가스 간거 조심 일단 나미도 안보임 일단 내가 먼저 쳤어 야 너가 너가 타워 그러냐 왜 동찾냐? 야 마나가 없어 아 나 죽었다 그냥 빼 빼 빼 아 아 아 아 저 걸릴 것 같아 그냥 블루 먹을게요 바로 오케이 그라가 탑 사회용은 플래시 안썼지 형 가셔도 돼요 이거 나미 안보여 나미 안보임 거기 나미 보인다 이제 그라가 여기 쪽 들어오겠다 라인 정리 좀 하고 바로 블루쪽 뛰어볼래요 한텔도 있어 이거 탑서로테로 탑서로테로 블루는 털릴 것 같고 다른 딴 정글만 먹을 것 같아 카르마도 일로 간다 제가 먹을게요 그거 탑서로테로 바로 이쪽 가서 봐봐 카르마 그라가스 여기 이정 온다 아 조금 멀어 나 가고 있긴 해 조금 멀긴 해 블루는 털렸을 거예요 다이브 나이스 이거 다이브 할 수도 있는데 얘네 노와드임 하나니 오바야 오바 이거 계속 생긴다면 압박 주장해 싸이온 안보여 싸이온 안보여 없을거 같은데 저 바텀 무빙 저 바텀 무빙 와드도 없음 바텀 서로테 염 바텀 노와드 바텀 노와드 대충 알거예요 바텀 누드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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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다이브 다이소 굿 그냥 생각없고 적어 딜 오케이 이거 탑 쪽 어디 와도 박았어요 싸이온이 어 여기 박고 갔나봐 여기구나 미드가 미아를 안 쳐줬나보다 야 이거 근데 이거 리엔즈가 항상 보면 얼음 송본 야 굉장히 니 말이 맞는거 같애 저 새끼 맨날 저거 가가지고 좀 뭔가 시야 손해를 많이 보는거 같애 형님이 판단하는게 더 좋아요 리엔즈보다 형님이 더 잘해요 나 그런거 기분 안좋아 당연한얘기라서 리엔즈가 쳐고 가가지고 시야가 없으면 우리가 압박하게 나 기분 하나도 안좋았어 와드일거 같은데 와드 박고 플래시 있어요 그거 우리 2턴 빠져야돼 형님 아 왜 이렇게 2키로만 맞추지 여기 다 돌아왔다 와드 박혔죠 와드 지웠다 이거 들어온거 아 그분의 갱이 느껴진다 바텀에 와드 없어 와드 지웠다 아까 박은거 아 오케이 뭐야 조금 하나 샀는데 아니 아니 조금 하나 샀어 내가 보기 조금 하나 샀어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오케이 조금 하나 샀네 조금 하나 샀네 이거 싸이온 노궁 힐준비하나보다 라인 밑에 탑 서로 택 나 여기 있어 와드 있어 이거 라인 다 먹기면 큰일 여기 뭐 있나? 용 받는거 같은데 얘네 야 나 탑간다 오케이 아 근데 조심해 용 받는거 같은데 용 받다 용 받다 여기 치고있다 이거 탑간다 하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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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죽었다 아닌가 안친다 안치다 뺐다 탑무빙 탑무빙 여기 와드야 쟤 서로 노궁 쟤 서로 노궁 형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봐줄게 봐주는거 맞지 이거 라이온 지 어 그냥 밀고 빼 들어갔지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 갈게 이거 싸우자 싸우자 팰 안되나 이거? 이거 서로 한대요 다 서로 한대요 나 벽 깔았다 오케이 텔 탔어 텔 탔어 빨리 잡아야 돼 플래시 타 얘 빠질게 나 빠질게 뺴 뺴 뺴 호흡은 오프리야 나이스 나이스 으아아아아아 구원 야 행재야 구원 타워 깨자 이거 어 바텀 타워 깨버리자 그냥 카르마 순간이동이랑 사이온 노플 카르마 노플이다 일칠 미드 탑 미드 탑틀 일칠 미드 탑틀 일칠 미드 탑틀 이거 싸이온 텔 있는데 저도 텔 있네 싸이온 텔 생각 탑틀 뜰거 같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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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나 가는중 나이 플래시 없어 서블리 잘할게요 잡자 잡자 이거 잡자 나도 가는중 나도 가는중 나도 가는중 천천히 천천히 이거 이거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빼고 그렇지 나 직가자 난 직감 나 직감 여기 이상하네 일칠 삼공 탑틀 일칠 미드 야 근데 보노야 니 정글 다 잘하네 근데 이 판은 아까 바텀이 잘해서 그건 맞아 나 신발 가고 향로 간다 야 리엔즈 두새끼 아직도 시야석 안나왔다 저거 두새끼 뭐야 저거 역시 리엔즈 역시 리엔즈 나는 지금 신발에 다 나왔는데 이제 코그만 풀온 난 풀쌌어 저 미드 아까 어? 구릉구릉인데? 탑이다 이거 탑이다 이거 아 복귀공이네 이거 다 파고 미드 높을 야 바텀 안보여 바텀 집갔어 집타이밍 바텀 굉장히 타워 밀거야 미닝이 낫겠지? 네 밀 수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두조건 있을때 용 한번 챙기는거 어때 보호야 용 챙기고 바텀 밀고 그냥 저거가면 상겸형 이거 붙어야돼 나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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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에 붙어야돼 나이스 나이스 이때 용 챙길수있나 용 챙길수있으면 용 좀 챙겨줘 그냥 미드 밀게요 같이 네 라이온 여깄어 라이온 미드가면 텔로 같이 갈게 싸이온 타워 타워 그냥 미드가면 밀려야되서 공석줄게 가르마 노스페 라이온 안보여 라이온 안보여 라이온 탑 라이온 탑 라이온 탑 라이온 탑 라이온 탑 라이온 아이 너가 풀 빠졌어 보다? 난 집 갔다 온다 난 집 갔다 와야 돼 욕먹고 이거 탑보 스왑한 다음에 엇박주면서 전력 챙기자 얘들아 미리 바텀 뛸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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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먹고 있을게 견제해놓고 전력 챙기면 그냥 운영끝난다 제가 바텀 가요? 하룡이가 미드가 하룡이 미드가 미드 쓰라 했잖아 미드쓰고 뭐라 했지 지금 누구 끊기면 안돼 지금 끊기면 안된다 절대 카르마 여기 저 이 코어 떴어요 이쪽 들어온거 같은데 잠깐 조심 체크함 카르마 집 탐 잡는다 카르마 바텀이었는데 집 탐 잡았어 오케이 싸이온도 안보여 싸이온 대기 조심 싸이온 안보여 아직 저 탑 가능 싸이온 탑? 이거 이거 무조건 탑에 3명 있을거 같아 카르마 비즈 아 맞네? 좀만 살면 싸울만한데 이거 근데 퇴닭해 나 퇴닭해 퇴닭해 나 퇴닭해 미안 나이스 0 0 0 0 0 0 0 0 길게 싸는 별론데 이거 까르마 까르마 카르마 어이구 오케이 괜찮아 나 낚시 변했는데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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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카르마 아 이거 아 싸이온이 여기 보이는걸 너무 봐 안심했다 미안 미안 나 궁 있어 여기 오는데 카르마 아시 미가 빡 할까 아시 미가 빡 할까 아시 미가 빡 할까 까부 근데 이쪽이 아까 시야 먹은거 같은데 아닌가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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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백 백 나이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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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먹으래 전력 전력먹으래 전력 어 본다 전력먹자 같이 미드 밀자 어 같이 밀자 이거 이거 쟤가 진짜 잘 먹었는데 얘네 아직 노텔이래요 탑하고 미드 떨어놨는데 카르마는 태어나면 텔 왔어요 야 이거 지금 타이밍 조심해 동제 이거 싸이온 궁 있으니까 조심 아 왜 싸이온 맞춰 어? 너 바창 가 뭐야 내가 챙길게 어? 내가 시야 좀 먹어줄게 이거 형이 그거 냈으면 시야 좀 먹어줄게 어 내가 시야 좀 먹어줄게 이거 어 내가 시야 좀 먹어줄게 이거 나 이거 바텀 밀고 한번 집 가야돼 그건 좀 마나가 이거 탑하고 미드 텔 왔어 나만 노텔이야 나만 노텔이야 나만 노텔이야 나 08초 나 08초 저 뒤에서 대기탈게요 뒤에서 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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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사리고 사리고 미드 막는게 낫겠다 나 한번 가볼래? 그냥 미드 미드 지금 커버해줘야돼 그러면 미드 웨이브 너무 놓치는데 사이온도 안 보인다 사이온도 안 보인다 사이온도 안 보인다 어 야씨 눈치 문 나 어디인데 네 대충 눈치 깠어요 미드 하면 커버하고 저 미드 가면 사이온 바텀 사이온 계속 바텀 오케 핑허 바꿨다 얘네 위치 개이득 사이온 미드 쪽 살짝 본다 야 이거 나 전령 있는데 어디에 쓸래 얘들아 미드 아님 탑 탑 탑 깨는게 나을거 같은데 미드 깼으니까 오케오케 탑 다 깨져 그냥 탑에다 쏘면 깨지지 않아요? 저거 탑에 2차까지 밀 수 있어 저 벽과 요거 탑 다 가요 다 그냥 이거 싸이온 싸이온 1대1 내가 이겨 싸이온 1 조심해 싸이온 1 조심해 싸이온 4이고 있어 탑 가자 이거 탑 가자 잠깐만 난 아 저 라인부터 라인밀고 왔네 라인밀 라인 기다려 라인 기다려 타워 타워 싸이온 바텀 싸이온 바텀 싸이온 바텀 싸이온 대각본다 싸이온 안보여 이거 스틸하고 스틸하고 싸이온 안보여 벽감 벽감 싸이온 바텀 야 이거 이거 막을 수 있어 싸이온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싸이온부터 이거부터 이거부터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야? 문호야 문호야 문호 가 가 가 가 가 가 나이호 ped Terre 탈 탈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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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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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온 밟팀 생각해 이거 싸이온 바피 크게 하지마 싸이온 텔 탈 탈 탈 싸이온 밟어 뭐야 텔 언제 탈 텔 어떻게 놨어? 이거 카르마 텔이었구나 다 뺐잖아요 제가 아 난 아 난 아 난 싸이온 틈인줄 알음 아 난 싸이온 틈인줄 알아서 이게 빼면 돼 이거 드럼 밀었어요 형 여기 와드에요? 어 와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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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드 지워졌다 야 이거 미드 밀고 탑 밀어서 개이득이다 바텀 밀어서 바텀 밀어서 이득이에요 바텀 로스펠 바텀 로스펠 전령 있거든? 나 전령 있어 지금 아 나 이거 바텀 정글 좀 먹어도 되나? 네 먹어도 돼요 아 난 저게 싸이온텐인지 계속 알고있었다 싸이온닛 깜짝 놀랬는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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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블루서리 했다 야 이거 웨이브 한 번씩 같이 밀어주면 얘네 그 전령 아니 미담 같이 가서 전령 쓰면 안돼 전령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가거든 지금 다 오면 다 오면 아 오면인데 저 집 갔다올게 돈 많아서 헬메스 가야되나 궁 20초 정글 우리 집 탑 정글 집 탑 여기 와드 박았다 야 이거 바텀 계속 갈까? 어차피 싸이온 계속 이기는데? 여기 여기 두 명 바텀 계속 가 이거 싸이온 싸이온 숨어있다 어디? 미드 지금 써도 될 것 같은데 전령 미드 전령 간다 미드가 전령 간다 저 텔 15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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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전령 깠다 미드가 간다 얘들 이제 가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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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죽어 상대 바텀 노스펠 상대 바텀 노스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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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믿음 잃자 그냥 믿음 잃자 바론 가지 말고 믿음 잃자 그냥 미드 개피 억지 깔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온대 깨 바론 갈까? 라인은 자신있으면 가고 근데 라인이 너무 무려 가자 한번 아 나 진짜 아니 아니 그냥 면제해서 죽이면 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에 시야 이거 룰루가 못 볼게 내가 내가 볼게 기다리 기다리 이거 너무 빨리 갔는데 룰루 오케이 혹시 피지컬 네 노플 오케이 오케이 와 피지컬로 먹네 누가 노플이라고 하셨는데요 나이스 샤워 한번 하고 야 근데 얘들아 이런 바로는 괜찮은거야? 그냥 잘 막으면 막을 수 있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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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빨리 들어갔지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갔지 마크를 마크를 좀 많이 투자했을거 같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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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거 그라라스 봐줄 때 너무 빨리 들어간거 아닌가 아 그니까 나도 그걸 그걸 잘해야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또 들어가도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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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스킬같은걸 다음에 할 때 맞춰서 말하고 하자 네 한 피 바론피 한 3천일때 정글러가 딱 가라고 말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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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차적도 되면은 야 그거 탑에 무조건 있어 우리도 붙어주는 중 야 탑밀자 그냥 들어가서 오케이 탑돼 정글씨야 다 먹어 놓을게 갱제형 갱제형 바텀이에요 이거 생각? 어 근데 얘네 바텀은 오히려 없어요 근데 바텀은 그냥 플렉스 돌아가서 오케이 바텀 붙어져요 바텀 바텀 붙으라고 나 그냥 에 어 다 봐주 오케이 너무 까불어 소리 너무 까불어 하나 갱제형 나이오 궁생각?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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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궁 깔게요 자이온 노궁 이거 잡아 이거 자이온 노궁이야 자이온 노플이잖아 어 노궁독출 들어가고 들어가고 빙제형 다 있어 나 궁도 있어 나 궁도 있어 빙제형 미드로 가자 미드로 힐 나 다 줄게 우리 다 밀었음 이거 계속 밀면 될 듯 빙제형 야 다 있어 궁 써줄게 네 오케이 아 야 야 존나 잘한다 우리 팀 진짜 야 뱀픽도 좋았고 어 뱀픽도 너무 좋았고 완벽했다 진짜 얘들아 게임 내용이 완벽했다 그냥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잘한다 우리 팀 진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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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아 근데 제가 쟤네가 좀 뭔가 바텀 나미 코그모 뽑은게 좀 개 그거 같은데 개 우리 탈리아가 처음에 온게 되게 빨리 큰거 같아요 빨리와서 어 탈리아는 무조건 밴이다 어 내가 봐도 내가 봐도 탈리아 밴 당할거 같아 근데 밴 카드 늘어나면 존나 좋아 어 칼리아 밴 당하면 존나 좋아 우리는 나이스 얘들아 얘네가 그냥 쓸거 같은데 요거네 오케이 35 이충